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반냐바라밀경 능단 금강이죠. 금강처럼 능이 잘라내는 모양이나 상에 집착하는 머무름을 잘라내고 탐진치 삼동을 잘라내고 모든 환상과 허상 전도몽상들을 잘라내고 제대로 보게하는 정견으로 이끄는 금강반냐바라밀경 바주라체리카 프라주나파라미타 지혜의 완성이죠. 반야심경이 마하 프라주나파라미타 수트라 짧게 하트 수트라 반야부 600부 경전의 핵심을 추린 핵심적인 경전이다 해서 반야심경 그리고 금강반야바라밀경 반야부 경전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 바주라체리카 눈이 잘라내는 금강반냐바라밀경 그저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이죠. 그렇게 쉽게 평이하게 영문으로 읽는 금강경 영문과 우리말로 읽고 새기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쉽죠. 평이한 영어 문장들을 통해서 혹시 혹여 놓쳤던 금강경의 어떤 의미들이 between the lines 행간에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전에 영문과 우리말로 낭독했었던 다이아몬드 수트라 다시 한번 강의를 하는 까닭이죠. 쉽고 평이한 영어 문장들을 통해서 금강경의 속내를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체 유위법 여몽한 포용 여로 역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위법 일체의 모든 함이 있는 유위법 여몽한 포용 그런 것들은 모두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또한 여로 역여전 이슬과 같고 또 전기 번개불처럼 휘딱 무상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다. 무상하다.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금강경 사국의 중 하나죠. 또 저희들이 일찍이 여러 차례 살펴본 범소유상 개시 험한기니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즉견 여래니라. 무릇 상에 있다는 것들은 한결같이 험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즉견 여래 즉시 여래를 보는이라. 그렇게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금강판야 바람일경 오늘의 그 다섯번째 장 챕터 5 다섯번째 장 실견 실견 참답게 보다 여리 실견 그런 말이죠. 이치 진리에 맞게 바로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지의 팔정도 팔정도의 하나인 정견 라이트 뷰 바로 보는 것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법안 불안 영안 법의 눈 다마 스피리츄 아이즈 그렇게 여우의 눈 불안 부처의 눈 그 눈이 띄어져야 바로 열이 실견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는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 핵심이 바로 True Perception 바로 본다는 것이죠. 모든 전도 몽상을 용서하라 Forgive To forgive is to see truth over illusions 용서한다는 것은 모든 환상들 너머의 진리를 바로 보는 것이다. True Perception Likewise 마찬가지로 금관경에서도 진리에 맞게 참답게 보는 것 열이 실견분 제 5 The Principle for True Perception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실견은 무엇인가 열이 실견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에 맞게 참답게 보는 것인가 The Principle 법칙 원칙 원칙 교리 Of True Perception 바른 인식 바르게 보는 법 진리에 맞게 참답게 보는 건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인가 를 가르치는 열이 실견분이죠. 이치에 맞게 열이 그대로 실견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이 실견 그 유명한 금강경의 사국에 까타 등장하는 게 바로 열이 실견분 제 5 입니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직견 여래니라 바로 그 금강경 사국에 무릇 상에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True Perception 제대로 보면 직견 여래 곧 여래를 보게 되는 이라 본성을 보는 이라 The Buddha Nature 불성과 조우 하는 이라 깨닫게 되는 이라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직견 여래 이라 Everything that has marks is deceptive and false If all marks are not seen as marks then this is perceiving the Tathagata 바주체리카 금강능단의 거룩한 선언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marks 표시 흔적 으로 되어 있는 것을 form 모양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Everything that has forms is deceptive is deceptive and false If all forms are not seen as forms then this is perceiving the Tathagata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니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즉견 여래 이라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 여리 신년본 제5 이제 부처님과 수보리 존재의 대화를 또 듣게 되는 것이죠 수부티 What do you think 수보리 어유은하 이렇게 던지시 부처님께서 물으시죠 Can Tathagata be perceived by means of bodily marks 락샤나 Certainly not Bhagavan The Tathagata cannot be perceived by means of the bodily marks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나이다 수보리 어유은하 가의 신상으로 견여래부하 불리아 세존하 불가의 신상으로 듣견여래니 영어 단어 perceive 철저히 thoroughly 를 뜻하는 per 그리고 붙잡다 grasp 이라는 뜻이 sieve 라틴 capere 가 합성되어서 perceive 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완전히 파악하다 이해하다 잡다는 말이 바로 perceive 인식하다 인지하다 지각하다 알아차리다 등의 뜻으로 푸는 것이죠 수부티 what do you think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can the ta-ta-ga-ta be perceived by means of bodily marks 열의 ta-ta-ga-ta 몸의 모습 bodily marks 몸의 특징으로 지각 perceive 될 수 있겠는가 certainly not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오 of course not 물론 아닙니다 또 ta-ta-ga-ta 열의 그렇게 오신 ta-ta-ga-ta cannot be perceived 그렇게 인식될 수 없습니다 by means of 무엇에 의하여 the bodily marks 몸의 모양이나 몸의 특징으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낱말들을 풀어본 것이죠 부처님께서 먼저 말문을 떼시는 것이죠 수보리야 열혜를 몸의 특징으로 perceive 인식하고 지각할 수 있겠느냐 수부리 수부티 존재하께서 certainly not 바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전혀 몸의 특징으로는 열혜를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공제일 공 엠프티니스 수냐타 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수승한 10대 제자 중의 한 사람인 수부티 존자 수보리 존자 부처님의 부처님의 물음에 certainly not 바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이나 몸의 특징으로 열혜를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Why the bodily marks 락샤나 that the Tattagata speaks of not bodily marks 수보리가 덧붙이죠 왜냐하면 열혜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이고 오 열혜 소설 신상이 즉비 신상이 즉비 즉비 본문이죠 금강경을 일컬어 즉비 위경이다 즉비 곧 무엇이 아니다 왜냐하면 열혜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이고 열혜 소설 신상 즉비 신상 Why the bodily marks that the Tattagata speaks of but not bodily marks 즉비 신상이오 부처님의 신상 The bodily marks 를 말할 때 흔히 30 이상 80조 그렇게 알고 있죠 32가지 특별한 모습과 8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그건데요 예컨대 서서 팔을 내리면 무릎까지 닿는다든지 온몸이 황금빛이고 눈동자가 검푸르고 양미간에 흰털이 있다든지 하는 30 이상 80조 그렇게 부처님의 30 이상 80조 영어로는 The Buddha's 32 major marks and 80 minor marks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수버리는 열혜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즉비 신상 몸의 모양으로 열혜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The Tathagata cannot be perceived by means of bodily marks Why? The bodily marks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are not bodily marks 즉비 신상 이이다 The Buddha told 모양의 모양을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혜를 벌이라 불고 수보리 하사되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즉견 여래니라 바로 금강경 사국에 저희들이 늘 외우고 새기는 범소유상 개시 험앙 이니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즉견 여래니라 그 말씀을 열의 실견분 제5 부처님 육성으로 직접 듣는 것이죠 범소유상 개시 험앙 이니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즉견 여래니라 자 이제 그 유명한 금강경 사국에 설해지는 것이죠 범소유상 은 개시 험앙 이라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즉견 여래니라 everything that has marks is deceptive and false if all marks are not seen as marks then this is perceiving the tata gata 모든 것 everything 은 표시 mark 가 있다 그렇게 모습 mark 표시 흔적 mark 자국 특징이 있는 건 모두 deceptive 현혹 시키거나 속에는 또는 false 허위 거짓 거짓 무릇 모양이나 마크가 있는 건 모두다 험앙 할 뿐이다 everything that has marks is deceptive and false 범소유상 캐시 험앙 만약 if 모든 모양을 all marks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면 not seen as marks 그러면 then 그것이 this 즉 모양을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는 바로 그것이 여래 그렇게 오신 분 타타가타를 인식 perceive 하는 것이다 mark 자국 자국 모습이 모인 복수형 marks 들이 모두 mark 가 아닌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그게 바로 여래 타타가타를 제대로 알아채는 perceive 하는 것이다 if all marks are not seen as marks then this is perceiving the 타타가타 범소유상 은 캐시 험앙 이라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직견 여래 이라 everything that has marks is deceptive and false if all marks are not seen as marks then this is perceiving the 타타 다 흔히 열의 실견분을 사국에 즉 범소유상 개시 험앙 약견 재상 비상 즉 견 여래 이 사국에를 공과중 삼재 the three truths 의 원칙으로 풀기도 하죠 세 가지 진리가 들어있다 범소유상 은 개시 험앙 이라 이 부분은 모든 법이 공하다 실체가 따로 없다는 것이죠 모든 상은 한결같이 험앙하다 실체가 따로 없다 공 바로 변야심경이 말하는 무한이 미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로 시작해서 십이온기도 없고 사성제도 없고 뭐도 없다 그렇지만 그 공안에는 공만이 텅 비어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범소유상 개시험한 것은 공 실체가 따로 없다 약견 약견 재상 비상 비상 하면 직견 예려니라 이 부분은 가유 즉 가짜로 있는 것 즉 공이 가짜로 나타난 현상을 꿰뚫어보는 걸 말합니다 모두 상이 상이 아님을 보는 경지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법공이다 헛겨비가 더 이상 헛겨비가 아닌 상태 헛겨비는 공인데 공이면서 또한 헛겨비인 것이죠 그래서 공과 가 모두 가유로 가짜로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중은 중도의 진리로 공이면서 가요 가유이며 또한 동시에 공인 즉 진공묘유 공적영지라고 하죠 보조 국사의 수심결 공적영지 비어서 적적한데 거기에 신령스러운 지혜가 담겨있다 진공묘유 가유로는 텅 비어있는데 그 안에 묘유 뭔가 묘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 가 중 삼재 열이 실견분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의 이 사국에는 삼재 공 가 중 three truths 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보다 심오한 또 구체적인 구체적인 해설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저 공 가 유 비었구나 거짓으로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알고 보면 야공과 법공 그 실체는 그 실체는 진꽁 묘유 그 안에 묘한 묘유가 있구나 그 정도로 알아채는 것이죠 더욱 구체적으로는 공적 영지 텅 비어 적적한데 신령스러운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고 육바람 윌이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무주상 보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묘행 무주분 머무는 방없이 난 어바이딩 바로 진공 묘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육바람 윌이 모두 진공 텅 빈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죠 육바람 윌의 씨앗들이 그 씨가 the seed 묘유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가 중 삼재 the three twos 로 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열이 실견분 부처님 육성으로 듣는 범소유상은 개시험하기라 약견 재상 비사는 즉견 여랜이라 그 말씀의 뜻을 그렇게도 새겨보는 것이죠 everything that has marks is deceptive and false if all marks are not seen as marks then this is perceiving the tata-gata 금강경 전체를 외우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구개 가타 사구개를 가타라고 하죠 하나 정도는 늘 수지 독성해서 완전히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모양인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양을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즉견 여래를 버리라 범소유상은 개시험하기라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 여래니라 그렇게 외우는 것이죠 범소유상 개시험하기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 여래니라 외우고 또 외우면서 그 뜻이 새록새록 체화되는 것이죠 internalized 그렇게 다이아몬 슈트라 늘 외우는 금강경 사구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 여래니라 하는 말씀을 다이아몬 슈트라 금강 바라바라밀경 바냐바라밀경 프라즈라 파라미타 지혜의 완성 능히 모든 집착을 모양을 상을 잘라내는 바즈라 체리카 프라즈라 파라미타 슈트라 그렇게 여리실견분에서 소중한 사구개 하나를 부처님 육성으로 듣고 새겨본 것이죠 그럼 오늘 여리실견분 내용을 마치고 다음시간 또 금강경 다음 내용을 함께 할 때까지 take care bye 안녕히 계세요